세계복음화를 위한 기도운동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 사우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4장의 말씀입니다. 원컨대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습을 사라며 불이 물을 끓임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사우디의 나라가 떨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애프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여 싸우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어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럿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은은 다 덜은 옥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지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악하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라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어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지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다 그러나 여하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신이다 우리는 진흙으로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하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제약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여하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제약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업들이 강려가 되었으며 시온이 강려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하여 이리 이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 사식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 나이까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우디를 통치하여 주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사우디를 잡고 있는 모든 공중 건세를 통치하여 주옵시며 내필임의 건세를 통치하여 주옵시고 사우디를 잡고 있는 모든 하나님 종교의 영들이 길박되고 파쇄되게 하여 주기를 소원합니다 사우디를 잡고 있는 이 종교의 영들 이 무슬림의 영들은 예수 그리트 이름으로 무력화되며 길박되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3650만에 가까운 이 영혼들을 찾고 있는 이 종교의 영들은 나사리 예수 그리트 이름으로 명언원이 길박될지어다 내필임의 건세를 길박될지어다 원자바사단과 지옥 배경으로 깔려있는 이 땅의 주주의 세력들은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명언원이 길박되고 파쇄될지어다 길박될지어다 이 사우디의 가장마다 역사는 이 종교의 영들 가정에 파고들어와서 우상과 종교와 영증문제와 정신의 문제와 육신의 문제와 내세와 미래 문제 속에서 후대의 문제가 온대 그답지 자편이 사우디 땅 가정과 정치경제 사임이라 모든 영역 속에 파고들어한 이 무슬림의 종교의 영들은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무력화될지어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여 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친인다여 주옵소서 이 사우디의 역사는 모든 어둠과 정사의 건설을 무력화되게 하시고 이 사우디 땅에 하나님 예수 그리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사우디의 다음 세대 어린이들 청소년들 대학 청년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며 통치하여 주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3650만명 가운데 그의 가정마다 예수 그리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세계복음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다시 하실 예수 그리도의 재림을 분비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통치하여 주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사우디에 140만의 하나님 기독교원이 있다고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하는 이 무슬림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자 하며 그 땅에 예수 그리도의 복음이 증거되어 져서 140만의 하나님 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 남은자여 순례자여 하나님 그 땅에 감춰오는 이 남은자들 랩런트들을 주님께서 예수 그리도의 제자로 예수 그리도의 전도자여 성교사로 예수 그리도의 제자로 세워서 그 땅을 살릴 수 있는 역사에 들어 주님이 역사여 주기를 원합니다 사우디의 가정마다 하나님 1천만 교회가 1천만 가정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1천만 방망대가 세워져서 그 땅에 하나님의 운동 예수 그리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사우디의 가정교회가 되고 하시고 사우디의 그리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여 주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집트와 함께 이란과 함께 이란의 그리도인들과 이집트의 그리도인들과 하나님 이라카의 그리도인들과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 무슬림 보고마에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란 사우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여 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통치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우디의 모든 나를 움직이는 세밋들을 찾고 있는 후감의 근세가 나사리의 예수로 목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우디의 도체에 세워져 있는 하나님 모스크를 찾고 있는 그 배의 역사는 후감의 근세 그들 움직인 이맘들을 찾고 있는 이 종교의 영들 오랜 가지고 있는 전통과 역사 속에 만들어진 하나님 올무와 함정과 틀들이 나사리의 예수로 앞에 무룩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도의 복음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단절된 모든 제자와 시스템들이 하나님 그들을 통치하시사 파쇄하여 주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도 이름으로 운명한 우리 사우디의 복을 막는 모든 세력들 견고한 진들은 팔찌어다 팔찌어다 예수 이름으로 주님 역사여 주기를 원합니다 전세계 하나님 사우디에 하나님 디아스포라 사우디인들이 하나님 전세계에 흩어져서 주님께서 전도자를 만나서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여 주기를 소원합니다 전세계에 세워져 있는 사우디의 대사관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통치하시며 그 대사관 직원들이 예수 그리도의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그들을 갈급하게 하여 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이 통치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140만의 하나님 이 사우디의 그리스도인들 가정마다 파수망대가 되게 하시고 가정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세계보마에 사우디를 살릴 수 있는 영적 전쟁태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24시 25시 보자를 움직일 수 있는 기조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서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그리스도인들이 가정마다 마가의 집에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신주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우디의 모든 하나님 그리스도인들 남녀 종들에게 물붙듯이 기름을 부어주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을 지배했든지 성령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을 지낼 수 있는 그런 전도장 운동이 사우디에 일어나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안되어 교회에 일어났던 주의 성과 주의 은혜가 함께하시며 전도와 성교를 위하여서 하나님 사우디를 사용하여 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통치하시고 역사하여 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국에 와있는 이 사우디 대사관들 그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역사하시며 흩어져 있는 한국의 하나님 이 디아스프라 사우디 아라비아 사람들에게 하나님 전도자를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 그들이 그리스도의 체제로 세워지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기를 소원합니다 한국 대학에 유학과 있는 그들에게도 하나님 전도자를 만나는 그런 만남의 축복을 누르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로 세워진 그런 역사가 하나님 한국 현장에 와있는 유학생들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우디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사우디의 140만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크라이스트 포스 사우디가 되기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삼의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가 사우디 땅에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세계 하나님 이 열방을 위해서 337 하나님 세계부마 현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동력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이 기도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전인도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마가의 집에 역사하여 주시던 오순절 성령이 이 현장에 역사하여 주시고 이속진 세계부마 기도운동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심전심척할 수 있는 힘을 집중할 수 있는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늘 보좌 옆에 계신 예수 그리토께서 이 자리에 자정하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강력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성삼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